월남쌈입니다. 월남쌈. 쌈이니까 좀 약간 입 아구지가 터지게끔 먹어야지 좀.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 손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파. 저는 개인적으로 달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단대에 달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살 달래야 하거든요. 내가 살살 달래야 하거든요. 몬 라이스 누드리라고 좀 얇은 살국수도. 요것도 뭔지 모르지만 요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준비한 재료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쌈은 쌈이니까 좀 약간 입 아구지가 터지게끔 먹어야지 좀. 그런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월남쌈입니다. 월남쌈.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달래 비침개를 해 먹으면 튀지죠 이제. 자교님이랑 같이 있으면 배고플 일은 없겠네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딱 이 농도가 좋아요. 딱 이 농도. 딱 이게 바로 부침개 하나 해가지고 감 보고 달래가 맛있는지. 이 달래가 지금 어? 먹어도 되는 정도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절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교님은 요리하고 나서 뒷정리도 잘 하시겠죠? 뒷정리요? 안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 하세요.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라고. 전 그래도 뒷정리를 항상 하진 않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잔바리를 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뒤지게 욕을 먹죠. 멎어내리고. 항상 부침개를 할 때는 이게 왜 눌러주라고 하면은. 눌러주라는 게 부침개가 이 접착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눌러달라는 거예요. 달래 부침개입니다. 음. 향 진짜 좋다. 쪽파를 다 끄집어내지 않고. 절반만 끄집어내서 사용할게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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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들어가면 돼. 조금만. 조금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면을 미리 찬물에 30분 더 담궈든 사용합니다. 아 그래? 30분 안되니까 저는 그냥 바로 할게요. 살국수입니다. 살국수. 색깔이 하얗게 됐어. 그 투명하던 게. 물에 살짝 담궈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보는 거죠. 피쉬 소스. 탁 담궈요 그냥. 음. 맛있어 맛있어. 간장 소스. 간장 소스. 자격댁 삼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혼자 먹고 진짜 미워주가소. 나는 밥도 안 묵었는데. 이번엔 땅콩 소스. 이번엔 땅콩 소스. 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숭건이랑 월남삼.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날과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는 피쉬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피쉬 소스. 음. 이번에 한번 튀긴 거 한번 먹어볼게요. 튀긴 거. 땅콩 소스. 점 크로커다일 점 트와다. 음. 튀긴 거 존나가 있어. 어떤 거 찍어드려요. 골고루요. 땅콩 소스를 바르고. 피쉬 소스를 바르고. 간장 소스를 찍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튀긴 게 맛있네요. 튀긴 게. 땅콩 소스로 찍고. 뜨지 소스로 찍고. 스프. 제품이 편집하기. 확실히 튀긴 게. 튀긴 건 무시못 해. or 아 하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악! 배고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